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가오니시여! 화평을 맺고 싶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이 미친 쓰레기가 이게. 아, 미친 쓰레기가 이게. 웃긴 거는 모션은 한 손 모션인데, 양손으로 인식돼서 공속이 더 빠르다, 한 손보다. 한 손 숙룡도가 낮아서. 그 이놈만 보고 들어오면 안 돼. 최정예란 말이야. 바보야. 최정예란 말이야. 우선 나 배 타고 집에 가야 돼, 이거. 스타부가르드 내 꺼였는데. 잘 지내니, 스타부가르드야? 크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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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명? 아니야, 저, 저, 스타부가르드 내가 키워서. 날 엄청 좋아해. 100이야, 100. постав기ource. 자아. 마리엔부르크 방어하러 갑시다. 다음. 그러다 보니 뭐하자고? 기왕 하는게 마리엔같은거 싹 빼자고? 빼면 어떻게 해? 미쳤어? 오... 어서 오시오 오오... 워크는 받지않아 오... 어서오시오 고블린은 받지않아 카우스 보리얼 이거 안되는데? 아... 전쟁중엔 가신이 안되? 함 막아야되겠네 하... 얼마나 모였을려나? 헤럴드 오브... 와... 헤럴드 오브 크론 17마리 있어 용병... 여섯... 트롤... 여섯... 미쳤죠? 카우스 시민 키우면서 하자고? 별 쓰잘데없는 인원들 다 들어가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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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색... 색깔을 못 바꿔 스케이븐이 대박이라고? 오! 나이스! 바로 넣어놔 개틀린 거너? 오케이 이쪽에다가 지금 제가 두 명 보내놨으니까 텍스콜로하고 치코타 쪽으로 두 명 보내놨으니까 이쪽은 막을 수 있을 거고 키슬레이브 쪽이 문제인데 키슬레이브는 버리는 쪽으로 가죠 마리앤부르크를 최대한 막는 걸로 아 오는 것 같은데요 어디가죠? 어디가죠? 누구 또 왔다 어서 오시오 아니 미친 아니 뼈로 되있는 옷 입고 있어 아이씨 귀부인 귓자가 그 귓자가 저 귓자인가 봐 네에쓰 네에쓰 병력 지금 못 빼올텐데 빨리 나가서 빼올까 키슬레이브를 버린다는 생각으로 병력을 좀 확 빼오죠 파격적으로 어 뭐야 나 병력 왜 이렇게 많아 어차피 키슬레이브에 카오스 병력이 전체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베트나 보석 하자 육로는 위험해 자아씨 꺼져 제발 꺼져 꺼져 제발 타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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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제발 나이스 아 아이 상륙했잖아 야 기다려봐 상륙했는데 이상하다 이거 아 키슬레이브를 병력을 누구 주자 뭐가 대신하냐 아 아 제발 아 아니 암 아 으 아 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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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치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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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트루드 어디갔냐 아 트루드가 내 최고 검 갖고 있는데 태양의 검 영웅의 검인가 어어 어? 알바 잘.. 알바 잘 싸우는데? 오오자스 어어? 저렇게 한 명을 보내야 나중에 나중에 나의 무서움을 알지 인정? 오저스 제일검 마연불 워스워드 재밌죠? 아 아 개 그대로 뚝쿠 지나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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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나도 막아 트롤 미친 세네 와 트롤 개세네요 빨래가 빨래 누굴 데려와야 되냐면 투오플 레인저 그리고 크로스 카오 나이트 완전한 챔피언 시마스터 버리고요 자이언트 슬레이어 네크로 나이트 라이스 가드 나이트 그레이트 소드 베테랑 전산 놔두고 터널 파이터 놔두고 쾌럴러 쾌럴러 데려가고 썬더러 놔두고 롱비어드 놔두고 머드러 됐네 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붙어 뒤에 아 또 뭐야 이씨 이씨 뒤져 뒤져 이걸로 찌른다 끝났어? 다 데리고 가라고? 다 데리고 가라고? 뭐라고도 챔피언 데려가? 잘 지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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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 10초 안에 뺏기겠다 야 이걸 빨리 가서 얼만큼 빨리 주냐인데 이 성을 아 미친 트롤야 아 미친 트롤 깡 봐 밥은 많아 이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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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아우, 더럽게 한마디 아우, 왜이래 트롤이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오우 아, 바로 키우시라고 데려가서 바로 키우시라고 가시는 길에 배려 오졌다 이 선생님 오랜만에 랩업 하시네 또 박으로 오나요? 빨리가서 빨리가서 이거 주고 와 와 줄새도 없이 바로 털리는데 바로 왔는데 야 타이밍 개 잘 맞췄다 그지 쟤네 오고 있을 때 나는 들고 병력 잼 데리고 잼거 아니야 지금